오늘은 날짜에 나와서 이곳은 날짜에 나왔네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추웠어요 오늘이 기분이 급하네요 근데 이곳은 딴소리에 해 해보고 되는데 알지? 오늘 아침에 저는 7시에 집을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산행지로 향했습니다 그때 도로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도 저같이 새벽부터 집을 나왔는데 아 참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겠구나 아 이런 생각으로 운전해서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찌검치 나오신 우리 회원님들 생각하면서 오늘 또 즐거운 산행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싶습니다 아 조금 산을 올라오고 보니 눈이 조금씩 더 줄어듭니다 아 더 좋습니다 배가 많이 겉받던 모양이다 배가 많이 겉받던 모양이다 시험을 자르려고 그래요? 아니요 몰라 혹시 약인가 해야지 가면 보는 거에요 아하하하하 이게 속난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위에 서세요 네 쉬었다 갑니다 네 아니 또 쉬으라고요? 아하하하하 아니 뭐였어요? 아니 나랜도 왜 내려오셨어요? 아하하하하하하 지금 반이상 왔으니까 좀 여유있게 즐기면서 산을 오르자고 쉬자고 그랬습니다 예 그거 말고 저기 산둥이 아하하 이거 벗어난 이름이 뭐일까요 이거 우리 회원님들은 레스토랑 디포이 가면은 고등어하고 또 각종 광어회랄지 뭐 각종 횟감이 세일이라고 그거 쇼핑 가자고 하면서 산행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끝나고 레스토랑 디포이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당연히 막 비바람이 아니 눈물하고 막 멀었거든요 회장님 오늘도 타월한 선택하셔도 되세요 예예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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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캠핑하십니까 캠핑하십니까 그냥 캠핑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한 번씩 오오오 아아 우리 필요해요 아아 저기는 아아 여기 키튼 오 스토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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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ies 아아 쥘 예! 우리는 슬로우! 한 1박정도면 좋죠? 젊음이 좋아 젊음이 호수과를 한바퀴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예 뭐가? 섬유 저는 이번에 갔는데 앤비앤비 몇몇 분이 호수를 한바퀴 돈 흔적이 보입니다 저도 앞사람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보겠습니다 안개, kalau 안개가 좌우하고 분위기가 있네요 네 안개가 좌우해서 분위기가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위에서 밥 먹는 기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들어가면 또 싸웠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밥 먹었냐고 그러면 끝나. 눈 위에서 밥 먹어야지. 눈 위에서 밥 먹어야지. 눈 위에서 밥 먹어야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저기 저기. 나무 있는데. 내가 먼저 이거 옮길게요. 응. 그때 얘기했나? 으하하하하. 아. 저기. 방식에 대해서 문설탕을 안 먹고. 우연같이 안 자니까. 나의 김치찌개 뭐 이런 거는 뭐. 튀김닭찌개 이런 데 잘게. 음. 제샘 김치 좀 들어. 여기. 세라 언니 오늘 김치 한 번에 다 드세요. 오늘 또 끝나면 세라 언니 오늘 또 끝나면 세라야 지금부터 원장이랬던거 같아 가서 따서 근데 회장님은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다 기억해놔 9월이야 9월 했어 9월인가 8월 말인가 9월 초 지금 부연하지 맞아요 언니 조금 부스러기 줘봐 오늘 생각하면 쌌지 우린 못 왔어 근데 거기는 이리 먹어갖고 와인맛에 우리야 어디갔지 저거같은데 방 건너가는데 저거까지? 네 저 노무까지? 예예 여름에 수영하는데 애들 접시가고 괜찮은거 같잖아 대단하네 저기 기사씨 남편이? 우리 남편은 물에서 헤엄 찍어가지고 개니까 개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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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띠워말씀하세요 그러면 오해하지 개띠라 이거지 개띠 개띠 개라그래서 개띠 개띠 용뚜인 형님은 저기 빠져가지고 나는 여의 좀 울고 올라가고 승천하면 되겠네 여의 좀 울고 올라가고 그러면 트윈레그에서 승천한 용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시다 추워요? 그러죠? pá 왜 어디로 갈 수 있으려나 스ley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진 찍고 싶은 모양인데 염소 띠죠? 토끼? 간혹 염소 띠가 높은데 올라가길 좋아하거든 토끼랑 염소랑 거의 비슷했네 그러니까 염소는 양띠나 요러히 오르면도 군만로 오고 거기다 하러 오르기 새로운 섹시에서 나무가 옷을 입은 것 같다 아...잉냐물도 많고 오늘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눈길을 걸으며 산행을 시작했는데 다시 부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안전산행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희는 산행을 마치고 레스토랑 디포에 왔습니다 레스토랑 디포 각종 싱싱한 핵감이랄지 생선을 사다가 저녁 반찬에 올리려고 여기에 들렸습니다 코카콜랑 디포에 오는 공간이 조형 자리에서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닷가 오는 공간이 바닷가 오는 공간이 휴가 오는 공간이 바닷가 오는 공간이 도두머를 사서 3시만 할거고, 이건 과자미도 3시만 할거에요. 과자미? 네. 한 박스 달라는게 너무 많아. 그래? 알뜰어지니, 나누면 알뜰어있는 것 같아. 세모닌데? 세모닌데 왜 이렇게 났어? 막머리도 너무 많아. 세모닌데? 세모닌데? 95전, 1파운드. 뭐 찾아? 홍합? 그럼 머슬이지, 머슬. 홍합은 머슬이라고 그래, 머슬. 그 옐로우. 옐로우 뭐? 옐로우 태열. 노인. 어느게 좋은지 알아야지. 해에 대해서 안야만. 먹어봐야 맛을 알지. 잘라줬으니까 먹었지. 빨간게 낫겠다. 조리가 많이 냉냐. 이건 너무 좋고. 느낌이에요. 맛있게 보이고. 넓죽하니? 아우. 이거 뭐에요? 이거 뭐에요? 이거 뭐에요? 이거 일단 타는거에요.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는 10달러입니다. 우리 사자 이거. 10달러? 어. 맞아 맞아. 이거? 크림 머슬이 더 좋대. 관절에. 우리 사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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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같이 있는 Daisy chocolates. 檄 🎶 사이즈가 괜찮네 너무 많아서 많잖아 너무 많아 나 첫판장 있는 것 같아 첫판장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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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줘야 돼 선물 줘야 돼 나 왜 그래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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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